저희가 원래 9주에 8만 원이거든요. 8만 원이요? 아니에요. 근데 오늘은 한파티비 만 원, 수업이 만 원, 대충 2만 원. 그럼 총 6만 원이겠네요? 결제! 네. 감사합니다. 닉네임 뭘로 신청하셨어요? 닉네임이요? 네. 닉네임 여기 저기 저기 뭐였죠? 닉네임. 닉네임 어떻게 해요? 나 생각나는데. 뭐요? 나강국. 무강... 무강국수리. 무강수리? 무강수리. 무강수리? 아, 좋네. 무강수리. 무강수리. 하얀색 자주 가시피다고요? 네. 12번 싸시는 것 같아요. 하하하하하하 12, 변넬 이런 것 같아요 12변넬. 12변넬? 12지장. 하하하하 12지장 괜찮다 11지장. 아... 아아... 12지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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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뭘로 하죠? 언니 안 붙어가지고. 음... 한담이 굉장히 혼나가 많이 붙이고 있어요. 뭐 하세요? 왜요? 뭐 되게 뭔가 계랄궐이 생겼어요. 모자 쓰시는 거 보니까 모자 사이가 좀 크잖아요 대갈공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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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대갈공명 무광독수리 그 다음에 시비지장 시비지장 괜찮아요 무광독수리 무광 예 대갈공명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?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홍세균입니다 무광 제 직례는 무광독수리에요 대머리 독수리 무광이어서 안녕하세요 시비지장 이재경입니다 왜 시비지장이냐면 하루에 똥 12번 사세요 좋은 인연을 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된 닉네임 대갈공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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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